오늘 차량 SM3입니다. SM3 차량 기존에 저희 제품 유속증강기 탄 R타입, D타입 그리고 또 탄 포인트까지 장착하고 라파 플러스 원도 내부에 들어가 있고요.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도 장착을 했던 차량이고 저희 제품 거의 다 장착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고스트 알파 배기 6장 하셨다가 오늘 또 서울에 볼일을 모시러 오실 겸 해서 고스트 알파 배기 4장도 추가했습니다. 테스트 진행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고객님이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고스트 알파 배기는 지금 배기관에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저희 단골 고객님들께서는 나중에는 결국엔 다 도배를 하는데요. 처음부터 다 도배하라고 저희도 말씀은 안 드리고 장착하시면서 재미 보시면서 조금씩 추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차량 바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되니 슬도면으로 가주 받으실 수 있을까요? 이번 주에 Surface Podcast은 스포츠 loi swapped 스포츠maz 스포츠로 스포츠 스포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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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